안녕하세요. 박미수입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식도염 진단으로 충격받고 검연 치료를 잘 받고 있던 환자분이 검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회식을 하던 중 보아지근이 담배를 근하면서 직장 생활에 고민을 틀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보아지근의 담배 근유를 야매차게 거절할 수 없었던 환자분은 3주간 잘 끊어오던 담배 유혹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들어보니 해당 회사에서는 허변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회식 자리에서도 고민 상담을 하며 담배를 나누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건강하지 않은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직장 내에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가로, 그리고 잦은 회식 자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가끔은 건강하지 못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런데 능놓고 방관하기에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각종 승인병과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과 심리적 질환들까지 우리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몇몇 소수의 선진적인 기업을 빼놓고는 대부분 식장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직원의 건강이 반드시 직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기업과 사회가 나서서 임직원의 건강을 챙겨야 하며 그 주체가 기업가 일터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향후 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가치로 웰리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의 건강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면 그러던 기업의 성공과 발전에 진심으로 동조하며 건강한 직원들이 기업 생산성의 원동력이 된다는 순순환적인 기업 운영 개념입니다. CEO나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건강을 구조적으로 개선할까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할 지가를 서로서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이 건강에 대해 투자하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 챙기기를 실천하는 분위기이면 그만큼 나 자신이 건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기업이 함께 건강해지는 건강기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건강기업을 도모하는 일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한 개인의 건강정진이라는 개인 문제를 떠나 하나의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생존과 발전을 의미하는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건강기업 구축의 첫걸음은 우리 기업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개인의 건강 수준의 총합이 해당 기업의 건강함과 생산성 측도로 보는 건강경영학에서도 하나의 기업은 건강우량기업과 건강불량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건강불량기업은 시한폭단과도 같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한순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조직의 와해가 생길지 모르는 문제를 아는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으나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자체의 체력이 떨어져 있어 언제 심각한 건강상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고위험기업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기업의 건강수준을 분석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당 구성원들의 건강수준은 위기를 넘어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불량기업을 측정하는 작업은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련 성분 등에서 나타나는 기업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의 건강지수와 지표들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건강불량기업을 세분화하면 비만기업, 고혈압기업, 당뇨기업, 콜레스테롤기업, 스트레스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도 업무역력과 분장, 조직특성에 따라 비만팀, 고혈압팀, 당뇨팀, 콜레스테롤팀, 스트레스팀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건강불량기업의 바탕에는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불건강한 기업문화가 존재합니다. 건강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하는 기업이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심장과 혈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건강을 위해 도입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 그린라이징입니다. 이는 사무공간을 녹색기운이 넘치게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널찍한 공간, 푸른계열의 조명과 마감재, 작은 미니정원이나 미니샘터를 마련합니다. 창문은 외부가 최대한 보이도록 활용합니다. 때때로 바깥전경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옥상정원이나 절대검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근무시간 중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체력단련이나 녹지공간에서 보내도록 돕습니다. 예전 한 환경프로그램에서 쥐를 나무상자와 콘크리트 상자에 담아 생존기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상자에서 사는 쥐는 무려 2배 이상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종일 생활합니다. 인간적 향기가 배제된 메마른 공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의 유연성과 긍정적 감정을 잃기 쉽습니다. 그린라이징이야말로 직장인들의 건강, 감성,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환경 재구성입니다. 다음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구체적인 건강 목표를 세우고 임직원 개개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실천합니다. 1월에는 검영 캠페인을 벌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회사 근처에 검영 클리닉을 안내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면 검상첨화입니다. 황사의 계절인 봄철에는 회사에서 황사 대비용 마스크를 선물하세요. 광기나 비염에 따른 건강 위협과 업무 손실을 막는 실익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냉방병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에어컨의 보급은 냉방병이란 난초병을 낳았습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시간을 정해 에어컨 끄기,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충분한 수분첩치 등을 시스템화하면 냉방병으로 인한 직원과 회사의 건강 송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은 독감 접종을 회사 차원에서 실시하고 운동 부족이 되기 쉬운 겨울철에는 회사에서 소유성 수범에 운동할 기회를 만들거나 야외활동을 늘린다면 직원들도 겨울마다 익숙했던 운동 동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식 문화도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술의 양을 정하고 술을 먹습니다. 치기가 오를 정도의 술만 미리 주문한 뒤 일체 술을 주문하지 마시고 술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술에 집중하고 술자만 돌리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 스피치를 하거나 분위기를 환기하는 게임 등을 통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에 제동을 그는 술 휴식 시간을 두면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회식 가운데 끼워 넣는다든가 다양한 아이디어 내어 술 섭취량을 줄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내가 일하면서 꿈을 이루는 공간이자 나와 동료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서로서로 건강해지며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삶트라면 그 얼마나 멋진 일과 삶의 균형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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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